일본 미야자키에 대해서 특별히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. 넌 미야자키 하면 뭐가 떠오르니? 만화 영화! 아니지, 일본의 숨겨진 보석 같은 도시야. 미야자키는 일본 규주 남동조대에 있는데 이곳에 비경을 본 적 있어. 큰 바다에 하얗게 부서지는 타도 마치 동화 쏟은 장면 같지 않아? 그리고 여기가 왜 유명한지 알아? 아오시마라는 신비로운 고양이 섬이 있거든? 고양이들이 왕처럼 산다니까 미야어커대요 싶은 마음 확 들지. 밭집도 있어. 미야자키는 달고기율 유명해. 특히 치킨 남반이라는 요리가 있어. 바삭하게 튀긴 달고기에 상큼한 타르타르 소스라 뿌려진 그 나시한 말로 표현 못해. 꼭 먹어봐야 해. 아, 여기다 떠낼 순 없지. 미야자키의 또 다른 명소 타카치 후 협복 이야기 안해졌네. 이곳은 절벽과 그 주변을 흐르는 강물을 만나서 장관을 이루는데 하늘을 타고 협복을 두려놓는 건 이 도시에서 꼭 해야 더키리스트야. 그리고 일본 시야 속 장소들 중 하나인 미야자키. 아마노 이와토라는 시장 동굴이 있는데 여기서 숨바꼭질 한번 해볼텐데 시네리 소호 따왔다는 그 동굴에서 말이야. 쓸만 자연 속에서 한척하게 일행하기 딱 좋은 미야자키. 저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야. 이것만의 독특한 에너지. 미야자키에서 대자연 속으로 한 발짝 들으라면 힐링이 절로 되는 건 시가 문제야. 근데 그냥인 일 뿐만 아니라 스위도 즐길 수 있다고? 아드레날린 쭉쭉 올라가는 와이드 모험브 기다리고 있으니까. 해코 어드벤처 파크에서 주단을 타고 수투를 내달리면 바람을 가르는 소리의 짜릿한 이 두 대가 돼. 게다가 여기 온천도 있어서 하늘을 보며 몸을 누릴 수 있지. 그 옛날 일본 사무라이도 들였다는 노천온천말야. 혹시 신비한 전설 속으로 빠져들고 싶어? 헤이와다이 신사 들어봤어. 거기에 가면 고대 일본의 영적들이 숨쉬는 듯한 기분이 들 거야. 신상치 않은 정취가 풍기는 신사를 거니다 보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어. 그리고 밤하늘의 별빛을 느끼겠다면 키타오카 자연공원을 가봐. 도심과는 거리를 둔 곳에서 밤하늘과 대화를 나눠보는 거야. 아주 맑고 깨끗해서 별이 쏘아지듯이 보인단다. 미야자키를 방문해서 먹고 놀고 힐링하고 신비 경험하면 넌 이미 이곳의 매력에 푹 빠진 거나 마찬가지야. 일상에서 더서나 잠깐의 여유를 닫고 싶다면 미야자키가 그 해답을 줄 거야. 그렇게 매력 넘치는 미야자키를 안 갈 이유가 있나? 너도 미야자키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 어때? 자, 여행 가당부터 쌓아야겠네. 내일 뒤에 기 놓치면 큰일 나.